어디에나? 오늘 입장먹어오. 그치. oczywiście. 사이. 평소에 발라드를 진짜 안 보는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자기야. 플리스틱을 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자님은 이 분은 4점을 받았습니다. 감사 제작진하고 4점을 받아서 92점을 받았습니다. 스트레칭으로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잘해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우리 부디, 태비 한 번 더 할까요? 네. 지금까지 노래 들어봐요. 저는 노래는 가장 좋은 편이라고요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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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